자, 시원한 물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장모님 댁은 물도 맛있네요. 아이고, 하여튼. 강서방은 말로 천양핏 감는 스타일이야. 그래, 아버님 길은 잘 보냈나? 예, 장모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풀리셨어요. 다행이네. 장모님, 장모님도 아신다면서요? 최 교수랑 천아미일. 응, 자네도 얘기 들었나? 예, 최 교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. 학교에서 평판도 좋고요. 니한 엄마랑 20년 지기 친구야. 말 다 한 거죠, 뭐. 그래, 선이 참 괜찮지. 근데 강림이가 좀 뜸이 지근한 것 같아서. 연애는 남자가 팍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. 제가 힘 좀 보태겠습니다. 우리 처남이랑 최 교수가 아주 잘 될 수 있게. 걱정 마십시오, 장모님. 남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. 언니, 그렇게 보고만 있다가는 결혼 못 해. 둘 다 나이만 있지. 그냥 연애는 그냥 쑥맥들이라. 연애는 옆에서 막 불을 지펴야 진도가 나가지. 안 그래, 강서방? 그럼요, 이모님.